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그렇죠 저는 배우면서 아니 뭐 소크라테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던데? 네 자신을 안다. 나는 이상구라고. 누가 몰라?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특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가면서 진짜로 소크라테스가 진짜 필요한 말을 했구나. 우리 사람 각자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우면서 우리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할까요? 우리의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 어떤 전자파가 내 몸 안에 흐르느냐? 대표적으로 알파파가 흐르면 유전자는 어떻게? 회복합니다. 전자는 켜지고 배타파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참염에 사로잡히면 결국 유전자가 다 꺼져요. 그래서 이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요? 내 파야. 내 파. 내 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나와. 뇌에 뭐가 들어가면? 내 파가 바뀌어. 뜻이 들어가면.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현대의학이 이 뜻이 뇌파를 결정한다. 결정하고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돼서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대의학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 뭘 안 받아들일까? 뜻이 이렇게 뇌파를 변화시킨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무엇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이 뜻 중에 알파파를 만들어 주는 뜻은 어떤 뜻이요? 첫째, 사랑이야. 그렇죠? 사랑 속에는 뭐가 있다? 진, 선, 미. 우리가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때까지 몰랐구나. 오늘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참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는 이유는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 생명에너지가 들어와서 알파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베타파를 만들어? 어떤 뜻이? 짜증나, 헷갈려, 속았어. 이렇게 되면 이게 베타파가 되어버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진, 선, 미. 사랑이 들어오고 또 이쪽에서는 반대 세력, 반대 에너지. 이 진, 선, 미에서 사랑이 주는 생기, 생명에너지를 막는, 방해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정반대편이죠. 그렇죠? 진 대신에 뭐예요? 거짓. 누가 나를 속였어.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면 증오심과 분노 이래서 어떤 뜻이 내 속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 상대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의 반대는 악.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악한 것이 지금 미국도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이변이 안 일어나는 이상 그 사람도 악해, 안 악해? 아주 더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다 나타나도 지금 미국 국민들의 다수가 트럼프를 더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악해도 상관없다니까. 지금이 큰 문제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유전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쳐요. 악해도 좋고 악한 것이 정상이야 이제. 그리고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유튜브 제목들이 전부 악해. 전부 거짓말이야. 후라이야. 뻥. 야 이거 흥미 있네. 그래서 툭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면 뭐예요? 그저 조해서 올리려고 뭐예요? 내가 그냥 낚시에 걸려 돌이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들이 이제는 뭐예요? 압도적이야.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인공지능 거짓 나와서 사진도 거짓사진 그렇죠? 앗차 잘못 걸리면 사람 사발되기 꼭 좋은 세월이야. 세월이 악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 아름답다고 하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럼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왜 기분 좋아져? 그게 알파파이기 때문에 네파가 알파파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숙씨가 탁 하는데 이야 이렇게 즐거워 본 적 참 오래간만이죠? 네 이러면 그러면 이런 남자도 싹 빨려든다고 거짓 악 더러움 더러워 죽였다 아니 꼬아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달라져 뇌파가 변질되면 생체전자파가 변질되면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배웠다시피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또는 내가 너무 내 몸을 혹사하고 어떤 목적이 건강 아닌 건강을 해치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면 결국 유전자가 어떻게 나를 죽이는 쪽으로 변질되면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뇌파를 지배하고 뇌파가 생체전자파를 지배해서 최종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뉴스타트의 그 근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꼭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뭐는 뭐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렇죠 영적 에너지 저렇게 좀 하라고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결국 생기라는 진선미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 사랑도 에너지예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우리의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소위 자연 지유력 무력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물질 어떤 약도 내 망가진 에너지를 그 약을 먹으면 회복되는 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 시키는 다시 말해서 암세포까지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는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에너지는 이 영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뇌파라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예요. 뇌파는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해요. 이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이쪽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뇌파가 골치 아픈 뇌파가 돼 짜증나는 뇌파 신경질 나는 뇌파 뭔가 두려워지는 뇌파 이렇게 되면 결국 유전자가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쪽 생명 유전자를 더 회복시켜 주는 건강하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는 필요해요. 이쪽에 영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그냥 눈물의 씨앗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거룩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그 옛날에 이제 병이 들어와서 뉴스타트 해왔어요. 이분이 이제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 받아들였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을 표현해라. 아주 날씨가 좋은 날에도 뭐예요? 해를 보고 정말 해도 정말 찬란하게 빛난다. 하늘도 맑다. 비가 오는 날은 뭐예요? 빗소리도 참 아름답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연습을 해라. 이분이 이제 진짜로 배워서 시천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병도 다 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루는 하루는 가족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몇 층에서 문이 딱 열려서 레베이터 서고 그런데 이쁜 애가 탁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쁘구나 그랬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놀라서 좀 이게 뉴 스타트를 뉴 스타트를 갔다 오더니 뭐예요? 좀 맛이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주 이상한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분이 계세요. 병원 다녔는데 병원 다녔는데 병원 다녔는데 그래서 뉴스타들이 너무 잘해도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 남편이 뭐예요? 이상해졌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면 나는 오케이다. 저도 그 말 들었어. 우리 아빠 미쳤다. 그 당시 애 엄마도 남편이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노한 거예요. 아빠.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못 살고 갔잖아. 아빠. 그래서 저는 이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요즘은 문화가 자꾸 밖에 가요. 가는데 그 때 1980년대 이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점잖은 말씀씨가 나와서 갑자기 이게 다 뉴스타트 교육의 피해야 근데 이게 이렇게 피해가 실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나 자신의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타내는 우리 노래 하시는 분도 옛날에 노래를 너무 간드러지게 잘 해가지고 피해를 본 그렇죠? 그 얘기 제가 기억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너 너는 이거야 기억나는데 그 정도가 되면 뉴스타트로서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화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변화시킨다.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킨다.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 생체천자 파허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란성 쌍둥이 애들 유전자 다 똑같아. 그리고 꼭 같은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밥 먹고 옷 입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같은 자기들을 낳아준 엄마를 두고 생각이 달라졌다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도 그걸 옛날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한 애는 울증에 걸려버렸고 유전자가 꺼져 버린거야. 사랑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엄마는 날 사랑하네. 사랑 영적 에너지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 엄마는 사랑한다. 라는 믿음. 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아이가 똑같은 환경이야. 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 애는 이렇게 되고 한 애는 울증 안걸리고 그럴까? 제가 이 질문을 세번째 하는거에요. 세번째 하고 결국은 여기서 답변이 나온거에요. 그러면 이쪽은 무슨적 에너지야? 생명적 에너지야. 그렇죠? 이쪽 에너지를 선택하면, 이쪽을 선택하면, 이 사랑을 선택하면 생명적이야. 유전자가 어떻게 해? 유전자가 죽어가다가도 유전자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생기고, 생명에너지, 이쪽은 생명적이고, 이쪽은 무선적이에요? 이쪽을 선택하면, 뉴스타트는 결국 우리는 내 유전자가 꺼져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므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쪽이야. 사망적이야. 그래서 이쪽은 생명적이고, 이쪽은 사망적이야. 뉴스타트는 결국 우리는 사망적으로 살지 말고, 무선적으로 살자. 생명적으로 살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생명적으로 사는 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질병치료법이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서 와, 맞다. 내가 결국은 이때까지 무선적으로 살았구나. 사망적으로 살았던 사망적으로 살아왔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병들게 하면서 사망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내가 사망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네. 안 해.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완전히 나는 사망적으로 살면서도 내가 어떤 인간인 줄을 모르는 거야. 결국 이제 병이 들어 보면 아, 맞다. 뉴스타트에 와서 이 생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내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생명을 도외시하고 살았구나. 생명 아닌 것을 내가 너무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추구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추구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나는 한번 결심하면 그런 건 좋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번 결심해서 한번 열심히 추구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사실은 생명이야.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것이 옳은 길이야. 하고 간 결과가 사망을 초래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살 것이냐. 사망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 이 일란성 쌍둥이는 이쪽에는 무엇을 선택한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 엄마 만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생명을 선택한 거야.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란성은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네. 우리 엄마는 깨병쟁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열심히 돌보기 싫어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처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선택을 안 하고 우리 엄마는 깨병쟁이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척한다. 이렇게 거짓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어. 그것은 거짓이었어. 왜 얘는 거짓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결국 선택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유전자가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change, 변화가 된다고 과학자들이 영국 결과를 이렇게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과연 선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적이냐? 내가 생명적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사망을 선택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있어.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병들게 했지? 그런 소리는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선택으로 주셨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은 벌 주고 그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망적 결과가 오는 거지. 그래서 질병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선택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병원에 암 진단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위문 온다고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셨잖아요. 이것은 종교적 관리입니다. 생명적 관리입니다. 그런 종교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해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병 주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결국 안젤라도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낳은 거예요? 자기 같은 시어머니 뺨다구를 때리고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하고 그런 악한 인간이라도 가론 유다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가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용서 받았구나.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바로 강력한 치유력, 생명이 돼서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병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어떻게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시어머니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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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물리적 전기도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기에너지쯤은 어떻게 충분히 영적 에너지가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뇌파도 쉽게 변화할 수 있다. 물리적 에너지 중에 제일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에너지가 뭐예요?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에도 작용할까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저도 무리를 걷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걸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 베드로가 오, 그래서 안 빠져. 안 빠지다가 어떻게 해? 안 빠지네. 한 심멘탈 갔어. 가다가 어떤 큰 파도가 와. 베드로가 좀 더 큰 파도가 오길래 베드로가 어떻게 해? 어, 파도가 크다. 그때 빠져버렸어.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걸어갔어?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면 안 빠져. 예수님이 보호했죠.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돌이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 쪽을 생명 쪽으로 주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는, 보게 하는 사망적, 영적 에너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사망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막 분통이 터지고 증오심이 불타고 미워 죽겠어. 혈압 올라가고 유전자는 다 꺼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화병이야. 그게 이제 지옥불이야. 그 화병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살아날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는 안 해도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은 뭐 하면 되겠지? 굿 하면 돼. 굿이란 건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 굿은 뭐예요? 귀신님 나가주세요. 왜? 결국 귀신이 손을 떼면 어떡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극도로 미워하게 죽이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가 넣어준 생각이야? 악령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래서 그 악령을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은 그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좀 용서가 돼. 그러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이런 진실부터 알아야 돼. 나라는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누가 필요하다? 나를 이런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생명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최면술을 알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구가 이런데 빠져버렸다. 아시겠죠? 빠지면 이상구가 계룡산으로 갈 수 있어. 가야죠? 뉴스타트 안 하고 토 닦고 이상한 주술이나 외고 그래서 이상한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공중에 뜰 수 있어요. 제가 공중에 붕 뜨면 여러분 앞에 여기 앉혀 놓고 붕 뜨면 여러분이 100%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 저 이상구 박사 전부 보통 아니네.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은 아들이 내년에 죽겠는데? 이래서 하면 뭐해요? 그럼 박사님 어떻게 만족습니까? 돈 다 갖고 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런 방향으로 아직도 빠지지를 못해요. 천만 다행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만 들면 뭐 했어? 굳었잖아요. 굳하면 또 나아. 왜 나아요? 그렇게 나에게 잡념을 주고 분통이 터져서 억울하고 상대방 죽이고 싶고 미워서 죽이고 이런 마음을 주던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악령이 굳을 하면 악령이 돈 좀 받고 물러난다니까요. 그럼 그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죠? 떠난 것은 언제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악령을 물리쳐 줄 때 악령은 떠나는 거예요. 굳하면 굳하면 굳하시는 무속인들과 악령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말려 들어가서 살면 안 돼. 그거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 체리라고 한 거야. 정신이라는 신만을 바라보라는 거야. 다 풀려야 돼.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우리 딸은 마약을 시작해서 딸이 왜 마약을 할게? 이 아빠를 돌려주겠다는 거야. 아빠가 너무 미워. 그 돈 잘 벌고 그래서 벤츠가 두 대에다가 캠핑카에다가 보트, 배도 샀죠. 보트도 샀다고 그래서 별장도 사막에 밤 스프링에 골프코스 있는데 별장 사고 그 다음에 레이크 에로헤드라고 한 시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고 부자들 별장이 거기도 별장 사고 그럴 때는 애들이 기고만장이야. 학교 가서도 아빠가 그런 의사를 못하겠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병 고치는 거 뉴스타트 하겠다는 거지. 별장 다 팔아야 돼. 그거 유지하려면 매월 돈이 은행 융자 갚아야지. 그런데 융자 갚을 수 없지. 뉴스타트는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마약을 하지?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딸 생각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런 거 절대로 안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다시 돈 벌려고 압력을 가하려면 자기가 마약을 해서 이렇게 되면 아빠가 이거 안 되겠구나. 도로 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애군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군을 저는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애들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왜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구가 하나님 믿어봐도 결국 가정이 이런 꼴로 다 파괴되고 애들은 완전히 마약쟁이들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이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악령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그게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들도 마약에 빠지고 딸도 마약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직도 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저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마약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언젠가는 이 딸이 마약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마약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누구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해요? 악령으로부터, 잡신들로부터. 그건 하나님 아니면 못해줘요. 그런데 얘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방에 한 발자국을 탁 들었었는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아무리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하는거지. 마약을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네가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은 사랑한단다. 네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거를 제가 항상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와도 이까지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거를 믿었던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즉시 그 감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거야. 하나님. 우리 아빠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저같이 이런 나쁜 인간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마약을 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다 한거야. 진심으로. 그랬더니 감방에 창문이 조그만한게 하나 있는데 그 뒤로부터 환한 빛이 탁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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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뜻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기도 끝나고 애가 확 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옥의 직원들이 놀래버린거에요.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관찰을 해도 막 이러던 애가 차분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감방까지 들어올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탁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알파파가 탁 되는거죠. 차분한 유전자 세로토닌도 생산되고 멜라토닌도 잘 생산되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관찰 보고를 올린거에요. 법원에다가 우리의 생각에는 이 수감자는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인거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쭉 다시 인터뷰를 다시 하고 쭉 보니까 똑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가서 집에서 가택연금. intense 받찌차고 이따가 이 받찌차고 있는 동안에 수감자들이 사고를 치면 안돼 사고를 안 칠 수 없어. 누구든지 사고를 한 몇 번씩 치는데 한 번도 사고를 안 치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심리상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도 최고로 봤고 교수들의 모든 추천서들을 보니까 최고의 추천을 받았고 나는 심리상담사가 돼서 나처럼 마약하는 사람들을 마약에서 빼내고 싶다는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범죄 기록을 전부 범죄에서 경범죄로 나 찾아 버렸다고 그래서 얘가 취직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그 지역에서 그 마약 상담으로 최고 상담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냐 악령이 이기냐의 싸움 속에서 양쪽 다 하나님이나 악령이나 우리의 바른 선택을 생명적 삶을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서. 하나님을 선택 안 했다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벌주고 그런 건 아니야. 모든 것은 우리들의 무엇의 결과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네 자신을 알라.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 이런 병에 걸린 여성들이 꽤 많아요. 병명은 뭐냐 하면 아노렉시아 너보사.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저 병명은 거식증이에요. 먹기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환자예요. 안 먹어서. 뼈밖에 안 남았어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체중 34kg. 왜 안 먹느냐?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뚱뚱해. 자기가 뚱뚱해 보여? 여자는 공부도 잘하고 다른 면에서는 다 정상이야. 똑똑한 여자야. 그런데 체중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몸매에 관해서는 약간 맛이 갔어요. 이것을 정상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환자예요. 지금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그 자신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보기 싫으면 나를 왜곡합니다. 내가 나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진짜 상태를 안 보여주고 그것을 가려 버리고 거짓 상태입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엄마는 진짜로 쌍둥이를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 거짓을 보여주는 이 여자도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는 34킬로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자기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80킬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80킬로가 나가는데 어떻게 먹냐고 이런 것을 우리말로는 뭐 나갔다고 해요. 정신 나간 거죠. 이 체중 부분에서는 정신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체중 분야에서는 완전히 맛이 가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80킬로가 아니라니까 엄마는 쌍둥이를 사랑한다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는 사랑하네. 그래서 체중계를 가져와서 체중계를 올라서 봐. 34 딱 나와.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게? 체중계 고장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 내가 보는 대로가 맞다고 우리는 보는 대로 믿잖아. 그 보는 대로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신품! 완전히 새 거! 체중계 새 거 하나 사와. 체중계 뭐 싸잖아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새 거 사가지고 박스 뜯고, 밧데리도 새 거 넣고 신품이에요. 올라서 보라고 그러게. 또 34 나와.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못 말려. 여러분, 우리 각자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진실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원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못 말리는 부분이 있어? 없어? 이게 의견이 완전히 달라. 각 사람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어느 부분은 우리는 못 말리는 고집을 부려. 그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극단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못 말리는 부분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단 말이에요. 못 말리는 부분은 다 뭐예요? 거짓이야. 아닌 것을 자꾸 맡아 우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멀쩡하게 탁 앉아 있지만 살아보면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못 말리는 부분이구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왜곡된 부분을 나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은 다른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왜곡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여자들은 안 먹어. 먹으면 살찐다고. 그런데 자꾸 너무너무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고파요? 배도 안고픈데 어떤 때는 배가 너무 고플 수도 있어요. 워낙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놓고 왕창 먹어. 뭐 놓고 어떻게 해? 왕창 타고 해버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안 돼.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몸매. 몸매야. 그러니까 이 몸매가 무너지면 자기도 뭐예요? 자기 존재 가치조차도 없어진다는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요. 자기의 몸매가 최고야. 지상이야. 그 지상의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근데 나의 외모. 축구 선수들은 자기의 지상에는 뭐가 있어? 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지상으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것만을 내가 꽉 바라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각각의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 하고 사는 거야.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다. 아시겠죠?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로 알려면 예를 들어서 아, 몸매가 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이란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마다 다 노예가 된 부분들이 다 있게 없게? 다 있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노예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우상, 성배 안 한다고 이런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맞는 말이게? 저만의 말씀. 우상은 무슨 뭐 절에 가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가 배처를 안 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우상은 결국 누구나가 심지어는 이상구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0개명의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 말은 저는 절에 안 댕기는데요. 절에 댕기는 사람만 우상, 숭배 하고 있고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그 10개명은 무슨 뜻이게? 너도 인간이야.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어. 우상, 숭배를 우리 각자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경우는 이 아들이 우상이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우상들 다 있잖아.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깊이 깨달으신 분이에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집착하고 있는 좋은 차. 내가 내 인생에 저 벤치를 못 타보고 죽으면 죽을 수는 없어. 내가 무슨 수를 썼다든지 벤치를 사서 타고 댕기다가 죽어야지. 벤치를 못 타고 죽으면 그는 이상구라는 사람의 수치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벤치를 두 대씩이나 사서 BMW도 타고 댕기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을 우리집에 초대해서 바닷가에 다 멋있는 집, 수영장이 있고 정원이 있고 그 양주, 발렌타인 했다면서 근황하게 취해서 무슨 개소리를 했는 줄 알아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는 무슨 일이 생겨서 투자가 잘못돼서 중고차를 타고 댕기고 중고차를 타고 댕길 신세가 된다면 나는 죽어버리지 안 살아. 그는 미친놈 아니야. 그렇죠? 그 당시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아직 벤치를 못 타지? 이제 이 뜻이야. 나를 뽐내고 싶은. 그러니까 내 우상은 누구요? 나지. 그리고 또 우상은 벤치지. 이렇게 되면 그런 소리나 하고 나자빠져 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 수준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죽는 거야. 내 자신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뭐예요? 없어. 그래도 주차장에 있는 멋있는 벤치를 보면 뭐예요? 눈이 떠요. 우와! 우와!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박사님 강의 최고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박사님 강의 최고예요. 그러면 그 최고라는 사람이 더 좋아져? 웃기잖아요. 그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해봐도 나도 결국은 뭐예요? 아직도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내 자신이 도가 터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는 가다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시피 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네가 다 이루었냐?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있고 기독교의 끝은 뭐냐면 아하! 이 세상에 아무도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구나. 그 깨달음의 종착력이 달라 정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중생에 불과하구나. 중생에 불과하구나. 즉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님은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봐야 저는 안 속아. 아무리 봐도 성령이 성령이 상구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 시간에 종 쳤다. 바나나가 나왔다. 또는 두부무침이 나왔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음식을 떨어 가서는 제일 맛있게 생긴 거 고른다니까. 역시 이기적 본성은 벗어날 수가 없는가 보라. 그리고 그거를 또 나는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제일 안 맛있게 생긴 거 골라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본성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 대신 죽게 하고 너희를 구원한 거야. 나 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는 결국 그래서 한마디를 줄이면 이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도바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그건 맞죠? 내 힘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있었어. 그것을 깨달은 사람. 나는 이제 한 40년이 넘으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됐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천국을 보내주겠나? 그러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아몰라? 모르는 인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보면 여러분 내가 내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성령이 오셨어. 이 생명인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야만 내 유전자는 어떻게? 회복되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정말 내 자신은 그런 부족한 구원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조용하게 들여다보면 특히 예를 들어 복숭아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맛있는 것을 고르고 있어 나도. 여러분이 다 병 났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이상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더 맛있게 생긴 것을 남겨 놓고 내 혼자 제일 안 맛있게 생긴 것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것을 골라서 이제 접시에 담아서 갖고 가면 우리 방까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상고야. 네가 제일 좋은 것을 골랐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참 힘들지? 맞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자. 이런 자신이 있지라도 이렇게 아직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 대신 희생시키고 구원하신 만큼 사랑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